KV의 1분 엑셀 안녕하세요. KV입니다. 오늘 할 것은 영역표시 기능입니다. 웬 엑셀에서 영역표시하고요?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마우스로 드래그할 때 영역표시입니다. 보통 일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김오리까지 해서 성명을 좀 더 드래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마우스 키보드로 입력을 하고 또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김오리를 작성을 하고 바로 컨트롤, 쉬프트, 방향키를 눌러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성명부터 거래전까지도 컨트롤, 쉬프트, 방향키를 통해서 색을 입힐 수도 있는 거고요.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시간을 단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었습니다. 꼭 사무실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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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